자 오늘의 렌탈 단어는 어멘드먼트고요. 어멘드먼트는 무언가를 수정한다라는 건데 법을 수정하는 거예요. 법을 수정하고 개정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이게 지방정부에서 만약에 어떤 법을 어멘드먼트를 한다는 건 조닝바이로 바꿀 수 있는 거죠. 또한 이런 어멘드먼트 또 어디서도 많이 쓰냐면 우리 스트라타 빌딩 스트라타 콘도 같은 데서 만약에 자기네 바이로 바꾸려고 해요. 그러면 투표해가지고 어멘드먼트 할 수 있는 거죠. 좋은 하루 보내세요.